이성 이성 이름이 같아 나 걔랑 자고 싶어 조인형 여기서 뭐해? 이런 기분 아니? 눈을 꼭 감고 그냥 달리고 싶은 기분 이성 이성 넌 왜 이성이니? 엄마 좋은 사람이 생겼는데 고등학생이야 이성 두 사람 같이 잤어? 선생님 지금 얼마나 꼰대 같은지 알아요? 어린 애가 거짓말하는 건 더 나빠 어 조선생님 여기 이성 만나러 왔다는데요 이름이 조인형이야?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김수수